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그런 비슷한 말 좀 한번 해봐라 미투예요 처음부터 이런 짝정으로 파혼한 거였니? 아니에요 그런 거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다오 어떠세요? 우리 아드님 보시기엔 엄마 마음에 드세요? 꽉 잡으세요 오빠 오기 전에 결혼해버려 널 이때까지 키워준 은공에 최소한 보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알아들어?